2016년 10월 20일 한국광고주협회 회장 이정치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새벽 자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보다 휴가씨가 많이 들어주는 건 질문하시겠죠?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. 휴고민씨 소감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종균입니다.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것도 참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상까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일단 광고주 분들께서 직접 주시는 상이라고 들어서 더 영광스럽게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 좋은 활동으로 좋은 배우로 그리고 좋은 광고 모델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십시오.